농담, 진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둘이 같이 만나서 또 새로 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했습니다. 중학생 시절 처음 만나 브라질 이민길까지 함께한 두 사람은 브라질 땅을 밟은 지 2년 만인 1968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것이다. 브라질 이민 초기 박 회장은 양계장을 시작한 장인어른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밀림과 돌뿌리가 무성한 산비탈을 개관해 양계장을 그리고 축사를 세웠다. 집념과 인내를 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양계장 사업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큰 전염병이 돌아 닭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모든 것이 슈퍼로 돌아갔다. 지금 세월은 달라졌지만 하루 사람사람 하루 살아가는데 그런 고난은 항상 오고 가고 항상 그래.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주어진 고난을 그저 열심히 충실히 하다 보면 고난이 지나가. 그러면 또 좋은 결과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고난도 또 올 거고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농장 생활을 적은 가족은 당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봉제거리에서 의류 행상을 시작했다. 바로 이곳에서 금화상회란 이름의 봉제공장을 세우고 장인 장모는 운영을 박 회장은 영업을 그리고 아내는 재봉일을 맡아했다.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사실 양면 잠바를 바느질을 봉제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걸 또 어떻게 배워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대. 그걸 어디 가서 또 배웠어. 그래야 삭바느질을 방에서 하는 그 친구는 우리 집사람은 삭바느질을 하고 저는 잠바를 팔러 브라질에 갔죠. 가족 모두가 열심히 뛴 덕분인지 주문이 증가했다. 재봉하는 사람들만 열댓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도 제법 커졌다. 변경자로서 일도 배우고 자신감이 붙은 시절이었다. 제품이 됐고 몰랐고 비즈니스고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저 하면 해야 되는 걸 알고 하면 된다는 하나 그런 용기 같고 있었어. 그 시절 아내도 임신 막달까지 재봉일을 하며 일을 도왔다. 하지만 가족이 신나게 일했던 그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오늘 장모님이 이제 너는 이제 이 일을 그만하고 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글쎄 그게 어떻게 막말을 말하면 뭐 이제 뭐 쫓아낸다 그럴까. 그걸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아버님하고 이제 뭐 언어를 해가지고 무역 쪽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한국 전자 부품이 시작할 테니까 그 전자 부품을 가지고 한국의 무역을 한번 해봐라. 박영무 회장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브라질엔 트랜지스턴 라디오가 대유행이었다. 유니코바는 라디오 전자 부품 수입상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썼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아가지고 여기를 창고를 했고 이쪽은 이제 사무실을 했고. 탁월한 영업수환을 발휘해 금세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욕심이 박은이었다. 참 욕심이죠. 준비 안 되고 또 실력이 없는 상황이라도 또 작업력도 없는 상황이라도 겁없이 뛰어들었었고 또 물론 하는 과정에 참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했고 이들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소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몇 가지 뉴욕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